호랑이 띠를 가진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평소에 호랑이의 기운도 받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최고의 문화유전자 아이콘인 호랑이에 대해서 그 설화를 통한 또 신앙유산을 통한 DNA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제가 준비한 ppt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제 강의를 듣고 한 분 정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제가 준비한 선물 책 한 권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보통 한 서너 권 책을 준비해 가지고 선물로 나누는데 이 나눔도 이러한 강좌에서 중요하다 또 국립민속박물관이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기 전에 이미 특별전 일부 보셨을 겁니다 저도 보고 왔는데요 좀 올해는 영상도 이용하고 또 스토리텔링 기법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호랑이에 대한 친근감을 더 줄 수 있도록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도 듣고 오후에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호랑이에 대한 인문학적 사유에 대해서 서로 널리 공유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호랑이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 호랑 이야기 아까 관장님께서도 호담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미 누신이라든가 또 청나라라든가 명나라에서 조선은 호랑이 나라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널리 이미 한국의 대표 아이콘으로 그러다 보니 어떻게 자연스럽게 호랑이가 88올림픽 때 호돌이 그다음에 수호랑 이런 것 때문에 일찍 인문학적 가치가 세계 사람들한테 공유되는 심벌 또 나름대로 꿈에 말하자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설아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공교롭게도 백호의 해가 아니라 흑호의 해입니다 제가 사진 살폈을 때 이 사진이 호랑이에 대한 느낌 호랑이에 대한 특히 흑호에 대한 느낌 우리나라 동아시아에서는 지금 흑호가 남아있지 않고 인도 같은 데서 흑호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흑호도 한반도를 포함해서 시베리아 이런 호랑이 로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마 또 흑마 이렇게 얘기할 때 있는 것처럼 호랑이도 인의예지신 했을 때 세 번째 열두띠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호랑이의 의미 같은 경우는 동물 생태학적으로 얘기한다 이러면 실제로 최상 포식자로서 잔인하고 또 두려운 존재 뭐 이런 경우가 승화되어 가지고 순간 의미에서 실제로 호랑이가 또 다른 말하자면 의미로 바뀌는 경우죠 그래서 아마 이 경우가 민속박물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 동물적인 접근은 오늘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이야기하는 경우는 5회까지 이어지는 얘기가 주로 인문학적 얘기인데 한쪽은 역사에 말하자면 수렵과 관련된 얘기일 거고 한쪽은 민화 중심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미지, 그림에서 어떻게 마음으로 다가왔는지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다 이래 생각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바로 어떻게 해서 우리 생활사 속에서 문화적 맥락으로서 호랑이가 문사철, 인문학을 넘어서서 민속에서 얘기하는 유산적 가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있는 청풍 문화재 단지 팔령루의 호랑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마치 벽에 있는 것 같죠 이게 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 했을 때 최고의 사진은 사신도 그렇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호랑이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종교청의와 함께 의미로 부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문에 우리가 한병루 했을 때 문이 없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가장 조선시대의 루각 중에서 대표적인 영화 이게 한병루와 쌍백을 이루는 팔령루 입구가 바로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장에 이 호랑이가 한쪽으로 보면 대단히 경애감을 느끼는 두려운 존재 마치 사찰의 사천왕 느낌을 갖고 있기도 하고 한쪽으로 쫙 보면 전형적으로 이웃 아저씨가 잘 왔다 안내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나쁜 것을 쫓아내는 요사이 얘기하는 우리 민수박물관에서 역병 특별전투하고 그랬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들의 의미가 강하죠 나쁜 것을 쫓아내고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제가 25년 전에 전전 호랑이띠 전에 만든 책입니다 민수학적으로 연구가 첫 번째 작은 소책자로 만들었지만 처음이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다가 디자인 또 호랑이를 놓고 11개 띠를 둘렸죠 그래서 지금 특별전시회도 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랑이의 소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구비문학 대결을 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나온 82년도까지 나온 경우가 82권 책에 보면 호랑이가 403편 남아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검색하면 구비누리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정편이 10년 전부터 작업이 이루어져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0여 편 그래서 이 구비 구슬로서 호랑이 이야기만 하더라도 500편 전집을 만든다 하더라도 5권 정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역량 때문에 사실은 민화뿐만 아니라 웬만한 작가들의 그림에 보면 호랑이를 마음속으로 담아내고 그걸 공유하려고 했습니다 김홍도의 호랑이 그림도 빼어나고 또 최근에 판화가 오윤에 말하자면 호무 호랑이에 춤추는 판화도 아주 대단히 호평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지로 오늘날을 같은 게 되어 있지만 여전히 각 지역을 우리가 현장 답사를 해보면 호랑이 이야기가 아예 다른 영역보다는 많이 전성할 수 있는 제보자 이야기꾼들이 있다 이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경우는 주로 지금까지 호랑이 소라 이야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문헌 또 구비 자료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현장을 염두에 두고 오늘 호랑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할 때 그 이야기가 신이나 영웅, 신성하다고 얘기하는 이야기 같은 경우는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당군 신화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떡하나 주변 앉아먹지 같은 경우가 바로 우리가 민담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흥미본이지요 그죠 그 다음에 호랑이 바위라든가 호랑이 말한 무덤 관련된 이야기는 전설이 되겠습니다 조금은 비극적 요소가 나타나 있는데도 진실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죠 호랑이 무덤 같은 물적 정거를 바탕으로 해서 민담은 아주 재미있게 그래서 전례동화 요새 호랑이를 이용한 전례 작가들이 만드는 경우나 전례동화집 같은 경우 아마 특별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책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 또 그걸 학생들이 또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민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 표제를 걸고 있는 바로 웃음을 촉발한 내용들이 많죠 그러면서도 호랑이의 생태적 본능 같은 경우는 포식자로서 그러다 보니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이런 역병과 맞먹는 정도로 우리 인류 또 한국 사람들한테는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많죠 그래서 경험담 역사적 사실을 근거한 경험담 또 의외에 많고요 그러면서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걸 비태서 아이들한테 경영으로 재밌게 하는 이야기 호랑 이야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가나하면 교훈적 목적도 집어넣고 그러면서 시대를 풍자하는 비판하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흔히 민중향유청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런 부분 특히 공동선의 가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호랑이가 호랑이 이야기에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랑이띠 연구책에서 네 가지로 분류했고 그 이후의 연구자들도 이 사례로 거의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신도 얘기입니다 첫 번째 영상 이걸 먼저 올린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구려 백화에서 자청용 우백호 이래 얘기하죠 용호 상박 얘기할 때 서쪽을 말하자면 백으로 호랑이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신도라 그랬어요 내 신이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일제의 신으로 존재되어 있어요 두려운 존재면서 이 경우는 사고는 바로 우리 고대 사유 원시 사유라 할 수 있는 토테미즘, 에리미즘, 샤머니즘 했을 때 바로 토테미즘과 관련되는 내용들이죠 이게 당분신화의 호랑이와 곰 이야기와 나머지요 그래서 일부 말하자면 아주 합리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야 곰, 호랑이 풀 뜯어먹냐 이래 얘기하는데 토템에 대한 사유 우리 고대에 말하자면 이해를 해야만 되겠죠 당분신화도 그래서 곰과 호랑이 토템으로 한 종족과 환인, 환웅종족과 결합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금기사항 이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류의 사유 중에서 주술, 종교, 과학 얘기할 때 과학 속에도 주술이 있고 주술 속에도 종교가 있고 종교 속에도 주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주술을 했을 때 오래된 전통지식 과학적으로 100% 증명이 되지 않지만 오랫동안 경험에서 공유되는 경우죠 거기에는 예언, 전복, 금기, 의례, 행위 이런까지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고구려 이 사신도의 신 이야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분신화와 얘기할 때는 바로 토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개 유형에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선 먼저 착해서 은혜 갚기 유형 이것은 바로 조선시대의 가치 중에서 충의 효, 특히 효의 가치를 우선했죠 그래서 일부는 말하자면 이 이야기 속에서 효의 이념이 반영되기도 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착하면 복이 받는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전례 민담 같은 경우는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대체로 전례동화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으로 전환되는 이야기로 그래서 이건 교육적 기능이 있으면서도 재미가 있죠 그래서 제가 있는 지역에서 조사된 자료의 며느리가 어렵게 시아버지가 호랑이한테 잡혀 먹는 걸 목격을 해요 그래서 업고 있던 아기를 얼른 말하자면 어떻게 자 놓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천뿐만 아니라 전국적 분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호랑이가 아이를 물고 가죠 가지마는 나중에 아이를 돌려주고 덤으로 보너스로 선물을 주죠 다른 고기도 갖다 주고 며느리 효심에 간복하는 이야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야기판에서 전례 말하자면 사랑판에서 상당히 호응받았던 이야기의 하나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착해서 이런 이야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있는 가까운 영월 주천에 의호총 또 호랑이 무덤 같은 경우는 세 개 한국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 열 개 정도 전국에 의총이 존재합니다 현한 일이죠 그렇죠 물론 개무덤도 있고 말무덤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어떻게 호랑이 무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착해서 효와 관련된 이 부분이죠 그러면서 민속에서 심요사리와 연결돼 있습니다 실제로 금사하 금시 족보에는 바로 올라와 있습니다 금사하란 인물이 호랑이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어머니를 약을 구하기 위해서 주천강이 불어나서 건널 수 없는데 호랑이가 등을 태워가지고 물을 부사히 건너서 약을 구하고 어머니도 공유하고 이 이야기가 말하자면 숙종 때 1720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찰사 비실장이 왔다가 이렇게 감동한 이야기를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리자 해가지고 의호총피도 내리고 그저 상토 후손들한테 내리고 금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충북 영동에도 의총 이야기가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가게 되면 의호, 의로운 호랑이를 말하자면 크게 상을 만들어놨어요 이미지로 조각풍으로 만들어놨어요 아마 전국에서 호랑이 상을 제일 잘 만든 경우가 바로 영동 황간에 있습니다 박씨 문 중에서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주천의 효자 이야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천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그 금사가 죽자 호랑이가 가까이 와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만들었다 이야기하고 후손들이 제사도 지내주고 벌초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은 마을 주천 주민들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냅니다 요도 마찬가지 영동 같은 경우도 의총에서도 그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주고 실제로 호랑이 이야기 같은 경우가 인간화된 인격화되어 있는 부분으로 제사를 받는 대상으로 되어 있죠 그런 이야기가 의총 의호총 또 호총 이야기로 전설이면서도 실제로 여기에는 상당히 말하자면 우아한 그러면서도 사람들한테 진실을 끊임없이 정지화해 주는 대개 이게 문집 같은 데에서도 사실 팩터에 근거했다 실제로 경험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호총 오후에 수력과 관련해서 다른 분이 강의를 해서 그때 자세히 들으시고 이 호총을 먼저 사진과 실제로 창기 이야기 안 하면 뒤에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창기는 호랑이한테 잡혀가면 그래서 죽은 귀신을 창귀라 합니다 오늘 다른 건 다 감옥더라도 호랑이 귀신 창기는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백두대가를 따라서 지금 조사된 게 한 300개 우리가 이 호식장에 남아있습니다 여태 반드시 시루를 그래서 호랑이도 고양이도 쥐를 잡으면 머리를 남겨놓죠 호랑이도 사람을 잡아먹으면 머리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유족들이 찾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화장을 하고 바로 시루를 엎어놓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증가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때 그 이야기 같은 경우에서 중요한 경우는 우리가 배틀에 쇠가락을 꼽아놓습니다 벼락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창기가 나가지 못하게 우리가 또 호식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려면 바로 창기가 나 돌아다니면 또 피해 대상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가다놓기 위해서 쇠가락을 꼽아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백두대가를 따라서 자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풍속입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에 잔인해서 잡아먹기 호랑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목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의 존재이면 사실입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두려움의 존재면서도 이제 또 다르게 말하자면 인류가 극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야 한국 사람들은 1년 동안 이미 비섭 여사도 얘기하고 기록하고 있죠 문상하는데 반년 호랑이 피해 때문에 두려움을 뜨는데 또 반년 지냈다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 어떻게 포수, 우리가 사냥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가 남아있죠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오누이까지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남매일 때는 그렇지만 삼남매일 때는 호랑이가 먼저 어머니를 잡아먹고 애기를 잡아먹고 애기를 뽀드득뽀득 씌워먹는 이야기까지도 이야기꾼들이 아주 실감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남매가 두려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수식으로 상승하죠 하정할 때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는 올라가지를 못하죠 썩은 두려박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황당한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흥미와 흥미진진함과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한테 듣는 할머니한테 듣는 아이들 같은 그래서 그래서 하면서 합니다 마지막에는 해와 달이 되는 이야기인데 어디에 떨어졌냐 그때는 전설적이 없어요 수수밭에 떨어졌으면 바로 호랑이 떨어져서 피가 튀어가지고 수강이 붉다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붉은 메밀이 있어요 그래서 메밀대가 붉어요 그래서 바로 수수가 아니라 또 평창 같은 데서는 메밀로 메밀밭에 떨어졌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건 물적 정보로 그때는 우리가 소라에서 호랑이의 전설 소조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조로 봤을 때는 민담의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1월 신화 해와 달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호랑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바로 포악한 존재 때문에 어머니라든가 남매라든가 아이들이 시달리는 그런 이야기가 또 어떻게 사회적 비판의 기능으로 또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심리가 이야기에서 또 반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가장 그래도 각 편 중에서 호랑이의 이야기를 흥미 있으면서도 호랑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의 요소를 지냈기 때문에 장화지만은 올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판는 해가 되고 누이는 달이 되거라 그랬을 때 호랑이 이야기가 우리 당군신화만큼이나 또 이 신화적 성격을 갖고 있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잔존 신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호랑이를 이용해서 금국신화에도 많이 나오죠 왕건이라든가 이승계라든가 또 왕건의 조상인 호경 그렇죠? 그래서 동구리에 말하자면 쫓겨서 호랑이 안 쫓겨서 그래 호랑이가 계속 한 사람 표정을 해 누가 한 사람 내가 희생시켜가지고 데려가는데 하는데 사람들마다 난 싫다 그래 그런데도 결국 어떻게 호경이 옷을 던지자 호랑이와 그걸 물므로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호랑이 밥이 되는 경우 호경이야 그런데도 역설적으로 호경이와 밖으로 나가는 에서 불이 촥 무너져버리죠 나머지 사람들은 몰살당하고 호경이는 결국 말하자면 위대한 영웅과 연결되는 조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같은 경우는 금국신화와 연결해서 상당히 말하자면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12지 아까 사신도에서 우리 호랑이 그림을 본 것처럼 여기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보여주나 하면 우리가 자축 인묘했을 때 내년에는 토끼띠야 우리가 토끼다 같은 경우도 토끼하고 호랑이 이야기에서 나왔죠 그리고 우리 지금 소개했던 우리 과장님도 호랑이띠예요 그래서 호랑이띠 부분들 같은 분들은 호랑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뿐만 아니라 호랑이 되는 해에 대해 덕담을 위해서 그렇죠?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나쁜 것을 제안하고 그렇죠? 억누르고 좋은 것을 북돋은 북돋은 어찌 보면 동기감흥적 사고와 또 미래의 지향적인 의미를 서로 교감하기 위한 장치였다 이래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우리가 음향오행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열두티까지 확대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넓게 얘기한다 이러면 신앙까지 확대될 수는 없지만 속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또 이어서 나오죠 그래서 호랑이 이야기 중에서 호랑이를 휘화하는 놀리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때 등장하는 동물들 대표 동물은 토끼 그 다음에 또 까치 그 다음에 여우 이렇게 대체로 나오죠 가장 많은 시 또 나오는 또 하나의 소재가 바로 꽃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꽃감 이야기가 아마 전례 동화 작가 각색하는 작가들에 의해서 가장 인기 있는 레파토리가 바로 호랑이와 꽃감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호랑이 같이 경애감을 가지는 신령스러운 영웅스러운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꽃감한테 당하다니 그 자체가 벌써 통쾌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에 따라서 듣는 향유청을 염대두고 어린이 아니면 어린이 가족이면 가족이 그 이야기판에서 그런 의미를 더 재밌게도 할 수 있고 재미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교훈적 효과도 드러내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호랑이와 꽃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애니메이션으로 또는 전례 동화 말하자면 각색된 책을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체 우리 구비문학 대개라든지 이렇게 나온 이야기 중에서 민담이 그렇게 많이 체룩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체룩된 게 신화도 많이 체룩되지 않고 그렇죠? 현실상 주로 전설인데 인물 전설이라든지 지명 전설 호랑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민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런 이야기에 그러면서 카눅 이야기에서 육담에 가까운 웃음을 축발하는 거죠 여성의 그 시기 이야기를 몰고나무 써서 가는데 호랑이가 만나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상의 생긴 동물 만나서 호랑이가 주랭랑을 낳는 이야기가 이 웃음을 축발하면서 아주 식구검에 가까운 이야기로 나아가죠 그렇죠? 꽃감 이야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상상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경험담이라든가 사실담을 넘어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쳐가지고 독자의 반응에 따라서는 이야기를 더 보탤 수 있는 그래서 소도 끌어들이고 도둑도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오히려 호랑이 온다 했을 때는 아이가 울음이 거치지 않은데 나중에 꽃감 온다 했더니 아이가 울음이 뚝돼요 호랑이 같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독리를 시했을 때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결국 이야기가 많이 확장할 수 있는 이야기꾼에 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가장 재미있기 때문에 많이 얻고요 그 다음에 까치와 호랑이 이야기 같은 경우가 민화로 그래서 이 관련해서 왜 많이 만들어졌는지는 아마 오늘 오후에 인열수 관장님 이야기에서 더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 유형의 스스로 변신하기 그래서 이 호랑이 이야기 중에서 문학화 그 다음에 예술적인 성격이 가장 강한 유형이 바로 변신 유형이 되겠습니다 물론 단군신화 물론 단군신화에서도 호랑이하고 곰이 말하자면 곰은 웅료로 변신해가지고 한인과 결혼해서 단군을 낳는다 호랑이 당연히 변신했겠죠 그렇죠 이미 단군신화에도 변신화수가 등장하는 것처럼 강감찬 이야기부터 대표적으로 삼유사에 나와있는 김연가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김연가모 이야기 그래서 사찰연기 이야기 희방사 이야기 같은 경우라든가 호갑사 이야기 같은 경우 그래서 절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에서 희방사 정말 오히려 어떻게 희사를 많이 함으로써 기쁨에 말하자면 보실을 많이 함으로써 절이 만들어지는 이야기에서 바로 호랑이 말하자면 처녀를 물고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선임이 말하자면 그 처녀를 다시 말하자면 구제해 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경주의 부자 또는 지역의 상주의 부자가 이야기에 따라서는 시주를 함으로써 희방사가 만들어지는 이야기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변신 이야기 김연가모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당시에 말하자면 호랑이가 희생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경우는 우리 민속에서 여기도 그렇지만 다양한 우리가 탑돌이 같은 놀이의 유래라든가 또 민속에서 얘기하는 공동체 공동선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이런 부분의 이야기로 이 변신 이야기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뒤에 소설로서 박지원의 호질 같은 경우도 그런 패턴의 한 부분이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호랑이가 말하자면 짐승 그 자체지만 그게 인간이 교감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의 존재도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치유로서 대응하는 논리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부적이라든가 주술적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뒤에 우리가 호랑이 신앙 이야기하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설화 유형이 바로 스스로 변신하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백두대간 우리 천년 기념물이면서 다양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게 백두대간인데 그게 걸맞는 말하자면 테마파크가 동화의 말하자면 백두대간 수목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호랑이를 보여주는 자연 그대로 보여주는 전망대도 만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호랑이 가지고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 전시 특별전시도 국립박물관에서도 하고 여기 오늘 지금도 하고 있고 이르지만 또 어떻게 희한하게도 호랑이 박물관이 없어요 별 박물관이 다 있죠 열쇠 박물관까지 다 있는데 그래 생각한다 이러면 이런 부분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오면 여기에서 호랑이 박물관 만들었을 때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부터 우리 특별전에 하는 민속의 말하자면 다양한 전성양상을 피부로 느끼고 그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왔을 때 왜 호랑이의 나란가 또 호랑이가 말하자면 소호랑 또 호돌이 말하자면 상징으로 됐는지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호랑이 신앙 같은 경우는 크게 세 유형으로 세 청리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숭배 대상으로 이것은 호랑이 토테미즘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3주 2동의전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 것처럼 바로 범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신으로 섬겼다 제가 직접 우리 동이족과 관련된 소수민족 답사를 한 적이 있어요 라우족 특히 장마이 장라이터라 보셨죠 거기에 가면 라우족이 있어요 또 운남성 같은 데 중국에 가면 라우족이 있어요 그래서 라우족 했을 때 라가 우리로 얘기하면 호랑이야 이쪽 지역 호랑이를 신호로 하고 축제도 하고 직접 축제하는 것도 제가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고대 신으로 섬긴 그런 기록이 이렇게 분명하고 그런 경우가 오늘날 좀 잔존되지만은 강원도 쪽에 산맥이 예서 산 산군 의뢰가 전성 되고 있습니다 또 백호 산항 제가 지금 또 전성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호주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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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 상구 호랑이를 상군이라 부르면서 실제로 다양한 의뢰 특히 지금처럼 역병이 돌고 위기 때는 호랑이 호랑이한테 피해를 본 집안이라든가 마을에서는 호랑이를 퇴체하는 굿 같은 것도 했겠죠 의뢰 같은 걸 했겠죠 그런 부분들로 이어졌다 이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날 우리가 산신도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부족 같은 경우도 아마 오후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오늘 두 번째 키워드 다른 건 다 까먹더라도 산신은 호랑이를 모십니다 호랑이와 같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산신의 심부름꾼은 호랑이로 그러다 보니 호랑이가 막바로 산신 또는 산신 대리자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산신의 유고시 호랑이가 대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식됐겠죠 그래서 되어있고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마을의 선앙신 같은 경우는 누가 심부름꾼인가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선앙에는 철마가 나옵니다 반대로 우리가 산신당 또는 절의 산신각에는 산신령과 바로 호랑이가 같이 모셔져 있죠 그리고 우리 인삼, 산삼 해가지고 같이 또 연결되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여태 같은 경우는 신불의식으로 우리 고유 신앙과 불교가 들어와서 같이 융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호랑이에 대한 인식 그래서 신령관념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호식총 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속신관념으로서 신령화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실제로 황레도 굿이라든가 또 동해안 별신굿에서 호랑이 관련된 굿 의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재연도 하고 다시 복원해서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또 전성을 하고자 하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호미곶 얘기하는 포항 그 다음에 울산 또 그 위로 말하자면 영득 이쪽에 분포되어 있는 바로 동해안 호탈굿이 되겠습니다 또 물론 황레도 여기에도 호탈굿 같은 경우가 전성대에 남아있고 그러면서 호석, 호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하자면 제일 밑에 우리 볼 수 있듯이 여기에 띠놀이에서 우리 열두디 전라도 같은 농악에서 잡생놀이를 해가지고 호랑이라든가 열두디를 지푸로 만들어서 탈을 만들어가지고 놀죠 그죠? 그런데 남아있고 또 영월 단종과 관련했을 때의 띠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호랑이의 존재놀이로 연의로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넓은 의미의 앞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호랑이 신앙까지 범주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민속신앙, 특히 말신앙이라든가 집안의 신앙, 가정신앙이나 또 우리가 무속신앙 이런 쪽으로 해서 호랑이에 대한 때로는 말하자면 처방도 내리고 때로는 말하자면 그런 부분의 호랑이의 기운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흔적들 같은 경우가 이런 자료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의 신앙의식 같은 경우는 크게 영어로 염두에 두고 보면 새의 정의로 한국 사람들한테 자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범굿의 탈, 범탈과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범한테 주로 물려준 그래서 창기를 다시 한 번 이 마을이라든가 집안에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죠.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서 상당히 말하자면 그게 치명적일 때는 거기에 당하는 가족이라든가 집단은 엄청나죠. 우리 지금 자체도 그런데 그랬을 때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풀어내려고 하는 지혜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연의를 통해서 이런 놀이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민속학적으로 평가하면 치유적 기능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설아라든가 민속신앙 얘기하더라도 OSMU 그러한 소설을 어떻게 인문학적 가치를 창출해서 미래로 새로운 말하자면 문화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가 그런 데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상징화 작업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마스코트 캐릭터 할 때도 제가 가장 많이 관여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호랑이띠 연구책을 내고 이후에 호랑이 관련된 자료도 많이 모았지만 관련된 전시 관련된 말하자면 행사 같은 경우는 거의 다른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오후에 하는 분들하고 우리가 호랑이 연구의 언웅도 프로다 얘기하지만 저는 오로지 현장에서 이러한 경우를 관찰하고 현지적 관점에서 해석한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말하자면 호랑이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공화에 있는 수목원 같은 경우도 새로운 말하자면 제안을 할 수 있고 거기다 호랑이 박물관 같은 게 하나를 추가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 속의 이미지를 작가가 같이 창출해가지고 조각품이나 또는 말하자면 전례동화로 각색하고 새로 말하자면 창조한 그런 일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호랑이 뜨기 때문에 호랑이 우표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말하자면 상징물로도 많이 나왔지만 호랑이 이미지가 가장 많이 우표로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호랑이 같은 경우는 그 짐승 최상위의 동물포식자 이미지에서 인간의 의미를 인격화를 하죠. 동의를 시호하죠. 그렇죠? 호랑이가 피해를 주고 호환이라는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치명타를 준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과정에서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우리가 호랑이가 갖고 있는 마인드를 통해서 집단이면 집단 조직이면 조직 활성화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호랑이가 갖고 있는 근면, 풍무라든가 행동 그래서 그런 고사성으로 뭐가 있습니까? 호시, 탐탐, 용호, 상박, 호가, 호의 이런 경우 관련된 다 호랑이 설명서라가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용호고를 했을 때도 호자가 호랑이 아닌가 이랬는데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사회선당의 퀴즈로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제일 중시한 부분이 바로 영물이라고 인식하는 인성적으로. 그렇죠? 인간 또 말하자면 영성, 그렇죠? 종교와 관계없이. 영성에 말하자면 우리가 감성, 이성 이런 부분도 철학적으로 생활의 방편으로서 중요하지만 영성에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그런 부분을 심성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퍼스넬리티, 인성론에서 호랑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야구나 또 학교, 특정한 학교에서 호랑이를 심벌로 내세우는 이유도 된다. 이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서는 공동체 주술. 그래서 이게 주술이라 이러면 과학이라 종교보다 이렇게 낮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오늘날 우리가 공동체의식을 통해서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난하면 나쁜 것을 억제하고 좋은 쪽, 그렇죠? 사람 중심에 말하자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얘기할 때 우리가 호랑이의 용맹한 인성론을 같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상징론. 우리 한국을 호랑이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유교, 불교, 도교, 또 우리가 고유 사유, 원시 사유 체계 이런 경우가 돌아왔다 하더라도 똑같이 말하자면 호랑이에 대해서 양면성을 보여주는데 그 양면성, 두려움의 존재로서의 요소보다 그다음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은혜 갚고, 그렇죠? 또 보은을 우리가 해주는 과정에서 오는 희열, 기쁨이 되겠죠, 그렇죠? 불교로 얘기하면 범열이고 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신명의 말하자면 감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새로운 꿈꾸는 말하자면 대상으로서 상징화되었다. 이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효용론, 이게 아까 문화 콘텐츠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원으로서 호랑이에 대한 전성물 같은 경우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말하자면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호랑이를 이미지를 이용해서 게임도 나온 것도 있고 또 스트리트링을 이용해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특별 전시 보고 영상을 이용해서 그걸 2분짜리를 올려놓은 걸 보고 아, 민숙박물관도 상당히 말하자면 효용적 가치를 나눔으로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호랑이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호랑이를 이용한 약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되어 있지만 호랑이가 갖고 있는 속신적 지혜 이런 부분들을 미래로 가는 또 다른 말하자면 활용의 잣대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 가치론 같은 경우에서 호랑이의 냉연이 호랑이의 띠인데 흔히 득담할 때 우리가 또 띠와 띠, 우리가 궁합 이런 얘기하고 또 엄양, 오행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말하자면 더 인간화, 또 세계화, 또 우리가 전통화 뭐 이런 얘기할 때 반드시 말하자면 호랑이가 갖고 있는 이러한 말하자면 인성과 또 창조적 국면을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연구 논의를 할 때 가능하면 부정적인 요소 항상 어떤 자료에 보면 역기능 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순기능 중심으로 강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호랑이의 동물의 명칭을 붙여 한 생의 운명이나 그에 얽힌 신명을 말하자면 드러내는 그러한 말하자면 사유의 장치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호랑이의 용맹함과 해악, 두려움의 상징, 호랑이 유산을 선보이는 특별전, 거기와도 부합이 된다. 이래 생각을 하시고 오늘 오신 분들 내년에는 호랑이의 정말 큰 호랑이의 용맹함과 그다음에 호시탐탐해 말하자면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죠. 가장 말하자면 어려운데 좋은 쪽으로 승화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더 한 발 또 여러분들도 또 다른 말하자면 한 해가 바뀌는 미래가 창출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